이곳은 우면산입니다. 원래는 상당히 울창하게 숲이 우거졌던 산인데요. 제가 자주 산책을 나왔었죠. 그런데 산 전반적으로 공사 중입니다. 지난 여름에 크게 수해 피해가 있었던 것은 여러분도 다 뉴스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. 그런데 복구를 한다는 명분 하에 예상보다 훨씬 크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구역이 한 3, 4군데가 더 있거든요. 과연 수해를 막으려고 하는 공사인지 아니면 더 키우려고 하는 공사인지 물음표가 생길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. 올해 여름은 어떻게 지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면산이라서 우선 이렇게 기록에 남깁니다. 가슴이 아프네요. 즐거운 주말 되세요. 안녕.